안녕하세요 해파리 시간의 김민진입니다 오늘의 해외 주식 어떠한 종목을 한번 파헤쳐 볼까요? 오늘 준비한 기업은 모노리식 파워 시스템이라는 기업입니다 우리나라 투자자들에게는 조금 낯선 기업일 수도 있지만 반도체 섹터 내에서 확고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굉장히 안정적으로 우상향 주가 추세를 보였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의 흔들림과 함께 동사의 주가도 며칠간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최근 주가 흐름과 함께 과연 이 기업이 어떠한 이슈로 인해서 양호한 주가 추세를 보였는지 앞으로의 전망은 어떤지 하나하나씩 살펴볼까 합니다 우선 주가 차트부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우선 이 회사의 주가는요 무려 900달러 근처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로 따지면 황제주 정도의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죠 굉장히 높은 개별 기업의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보셔도요 작년도 10월 30일 그러니까 대략 1년여 전만 하더라도 주가는 389달러였습니다 그런데 그 주가가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면서 지난 8월 29일 958달러까지 굉장히 양호한 주가 상승률을 보였던 기업이죠 사실 이제 파워 시스템이라는 이름만 놓고 봤을 때는 이거 도대체 뭐하는 기업이냐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기업은 반도체 기업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출발을 해보도록 하죠 결국은 이제 모노리시 파워 시스템의 주가가 올라온 이유는 결국은 AI와 맞닿아 있는 사업 영역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제 미국의 STPEL 증권사 같은 경우는 새로운 차원으로의 도약 그리고 목표 주가 상향이라는 리포트를 발간을 하면서 목표 주가를 무려 1100달러로 상향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황제주가 100만원이라고 한다면 미국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이제 1000달러 이상이면은 느낌이 좀 다를 텐데 그거보다 높은 목표 주가를 제시를 했고 거기에 목표 주가 상향을 했다는 얘기는 이 회사의 업황에 대한 자신감이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는 내용이겠죠 그러면은 이 회사의 사업 영역이 뭘까를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 이 회사는 이제 팸리스 기업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반도체를 직접 만들어내는 기업들이 훨씬 더 유명하다고 한다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라든지 뭐 AMD라든지 이런 주요 기업들이 모두 다 이제 팸리스 회사인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팸리스 회사이자 거기에 더해서 아날로그 그리고 혼합신호 즉 뭐 믹스드 시그널 IC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반도체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주요 제품을 살펴보게 되면은 주요 IT 기기에 사용이 되는 고성능 DC-DC 인버터 DC-AC 인버터 그러니까 이제 직류를 또 다른 직류로 바꿔주거나 직류를 이제 교류로 바꿔주는 이러한 인버터 제품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오디오 증폭기라든지 선형 IC 이런 것들을 설계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팸리스 기업이긴 하지만은 첨단 공정 기술 특히 이제 독점적인 첨단 기술을 활용을 해서 차별화된 반도체 솔루션을 시장에 선보이고 있는 기업인데요 특히 이 회사가 이제 이번 리포트가 나온 이유는 뭐냐면은 CEO이자 CFO 그리고 회사의 오너인 창립자인 마이클 싱과 함께 기타 고위 경영진과 투자자 미팅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관련 내용을 좀 살펴봤더니 최근 10년 이상 인상적으로 보여줬던 장기적인 아날로그 칩의 능력과 그리고 향후 성장성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감을 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산업을 10에서 15% 이상 능가하는 성장을 이룰 것이다 결국은 이제 시장 대비해서 아웃퍼포먼 성장세를 계속 보여줄 수 있다는 얘기는 사실 이 회사의 기술력과 안정성을 보여주는 언급이 아닐까라는 판단이 들고요 특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AI 등의 주요 타겟 시장 내에서 단일 칩이 아니라 독립 칩이 아니라 이것을 모듈화한 그래서 ASP를 5배에서 7배 정도 높은 가격으로 받는 이 모듈화된 제품군들의 성장과 함께 향후 실적이 기대된다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회사가 과연 왜 AI 시장 쪽에서 좀 관심을 받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회사의 이제 아까 얘기했었던 여러가지 인버터 제품군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결국은 이제 전력관리 솔루션 프로그램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주요 기업들이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GPU나 아니면 CPU, XPU와 같은 AI 가속기 시장에서 AI 붐이 나오기 훨씬 전부터 사실은 관련 시장에 집중을 해서 전력 소모가 커지는 프로세서에 엄격한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잘 아시다시피 최근 미국 내에서 다양한 AI와 관련된 전력 쪽에 투자가 벌어지고 있지만은 그것과 함께 또 하나 얘기가 되어지고 있는 것은 전력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전력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이냐 이것이 지금 AI 데이터 센터에 굉장히 주목받는 그리고 주요한 성장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 쪽에서 상당한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얼마나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을까를 봤더니 앞으로 이제 이러한 기업들의 도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서 결국은 듀얼 소싱이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반 점유율은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과 함께 이 회사의 또 기본적인 본업이라고 할 수 있는 통신시장 지금 이제 통신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인더스트리의 전망을 살펴보게 되면은 약간은 이제 우려가 있는 산업 요소긴 합니다 하지만은 동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난 2분기 실적에서도 그렇고요 CY 기준 3분기 쪽에서도 사업 성장에 대한 자신감을 좀 표명을 했어요 거기에 더해서 자동차 시장 같은 경우도 지금 경쟁 심화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우려감이 있지만은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과 함께 10억 달러 규모의 디자인 수주 파이프라인도 보유를 하고 있고요 점유율도 꾸준히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고도로 집중화된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대형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T1 쪽에 최종 어플리케이션의 복잡한 전력관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사의 의존도는 더욱더 높아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장기적인 점유율 상승과 안정적인 실적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모노리식 파워 시스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이제 차트를 보여드렸지만은 결국은 엔비디아를 필두로 한 AI 기업들의 우려 그리고 주가의 조정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동사의 주가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주요 플랫폼 기업들의 AI 데이터 센터에 투자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모노리식도 함께 성장할 여지가 많다라는 측면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기업이 아닐까 판단이 들어서 오늘 해파리 시간에는 모노리식 파워 시스템 한번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졌어요 한번 관심있게 지켜봐 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 해파리 시간에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